아까 1라운드 득표수가? 35 대 38. 35 대 38이었는데요. 그러면 두 대결에 이제 1 대 1 박빙의 결과가 동률이 나왔으니까 득표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하다고요. 지금 21호 심사위원장님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. 지금 너 때문에 이거 지금 결과를 뒤집힐 수 있다, 등등등. 아니, 나는 그냥 놀러 왔는데 머리가 아파. 자,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. 아, 어떡해. 우리 두 대결을 합친 최종 득표수를 봐야 되는데요. 두 대결을 합친 최종 득표수 보여주세요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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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최종으로 나오는 거지? 점수가 바뀌는 거죠, 뒷자리가.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겠지. 숨을 못 쉬겠어. 야, 우리가 이겼어. 야, 우리가 이겼어. 너무 아쉽다. 야야야야야야야. 나오길 잘했어.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. 감사합니다. 탑웨이, 탑웨이. 우리 김현정 씨와 티아라가 함께한 유명 가수점 배틀어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. 소감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? 티아라 노래를 재해석해 주시는 것도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희 티아라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약속하지만 제 노래로 함께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김기태 씨께 사실 정말 너무 고마워요. 내 노래로 같이 물론 저기 딱지를 못 받았지만 너무너무. 딱지가 뭐니. 딱지가 뭐니 뺐지지. 미안해요. 우리 기태를 계속 죽이네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끝 인사가 있거든요. 우리 대배우 차태현 씨가 나왔으니까 끝 멘트를 또 얼마나 멋있게 할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연기 혼을 담아서 천만 배웁니다. 아시죠? 지금 준비돼 있네? 아, 진짜 웃긴다. 뻔해 좀 해 주실래요? 자,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배틀어갤 유명 가수점. 다음 주에도 천생이야. 감사합니다. 너무 멋있다.